이날 현장에서 이강덕 시장은 전시관 건립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시설물 설치계획, 준공우 연호랑세우녀 테마공원의 운영 방안과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시시설물 설치계획 등 부서 협업을 통해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귀비고 전시관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디 영상관과 신라시대 철기 문화의 탄생 그리고 근대 포스코의 철광 문화 역사를 담은 전시물, 조형물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호랑세우녀 테마파크는 인공암벽과 이야기벽, 한국들과 방지연못,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1월 때 초가집으로 조성된 신라마을, 철예술들의 작품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